왜냐면 잠시만요 진심으로 이동하는거 인상 폭탄 인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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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퍼볼 래퍼볼 형 그거 인테리어 바뀌는거 바꿔야 해요 내가 전화를 하니까 TV가 자동으로 연장이 됐다네 그거는 말을 해야지 어 나 이번에 다 다 먹을걸려 그냥 KT를 바꾸세요 또 다른 문자들 이건 기본적으로 에디가 쎄지 안고 왔습니다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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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하시면 돼요 이거 언덕 하나 개삐 중 중 중 중 중 작게 작게 위 싸 싸 싸 싸 싸 작게 위 펑커 1샷 나이스하이 그냥 쏠걸 잡을걸 힙 안하는데 게임 적페이츠 그니까요 적페이츠 조심해 언덕이 피하나 언덕이 피하나 패스컷 왼쪽 둘 왼쪽 둘 형 잠깐만 잠깐만 작작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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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나 야스나 쇼금 쳐도 돼 네 빠졌다 언덕 언덕 적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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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작작작작작작작작작작작 먹었다 하나 망고 망고 2 각자 2 잡았다 잡아줘 잡아줘 대박 이번성 도전 도전 좋은 yk 물 로스 이리 랩 피쳐놓고 한 발이야 못 맞춰 2층 탑 2층 탑 2층 탑 치어 소리 작게 포 가라 작게 피쳐 안에 둘 큰 3명 아 뭐 야 뭔데 아 진짜 이게 나온다 나온다 오미야 큰 적 빼 큰 언덕 조심 바로 우다 바로 빠르 4 4 4 2 4 4 1 3 3 3 으악 으악 아 안가자 2층으로 계속 쏘노 왜 치지 이런지 쉬운데 악쌔 저 따라와서 와갖고 큰 양각으로 삥칠게요 내가 삥 지금 남았으니깐 들어가자 어? 이건 뭔 풍이야? 내가 큰 작품에 삥칠게요 자 큰 작품에 삥두기 언더 언더 야 같이 삥먹었다 스냅 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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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4 것도AC 뭐 해 총완 hundred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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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랑 저는 권총 바쁘죠 그자 우리 권총 들고 다니자 안 되겠다 엘지 망이 좋다고 그러면은 망은 좋아요 이게 안 끊어지면 이후들래에 끊어졌지 한 번도 게임하면서 그런 적 없지 빨루 2층 타 딱기 하나 더 2층 언제 왔어 2층 하나 우물 하나 2층 우물 하나 야 이거 뭐야 2층 2층 기둥 2층 형 혼자에요 2층에 포크하시고 기둥을 쏴있어요 1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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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1대1 1대1 잡힌 잡히 crít 침 네 확인요 1대1 3대1 장난 할 수 장난 할 수 장난 할 수 한 테1 이 집엔 양념 1층 중 단층 아군이 심리하였습니다 1층 5층 5층 1층 4층 5층 5층 2층 골고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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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차! 중차! 아군 승리하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